엄벌은 없었다인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30대 직원,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이슈에서도 지난 1월에 전해드렸는데요.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장수 농협에 다니던 30대 남성 이모 씨가 발견된 차량입니다. 지난 1월 이 차 안에서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유족들은 1년 전 직장 상사가 새로운 이후 괴롭힘을 받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고 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참 저도 이 사건 기억납니다. 그때 그 소식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밝혀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일어났던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상급자에게 면박성 발언을 들었고 주말 대체 근무 요청을 이유로 27만 원이 넘는 킹크랩을 사오라는 요구도 받았던 겁니다. 이게 논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왔고요. 사비로 샀습니다. 이거를 27만 원 넘게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니까 부당한 업무 명령을 하고 경의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가해자와 지인 관계였고 편향적인 조사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 처벌받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의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법 위반 사항도 파악을 했는데요. 장수수협, 장수수협, 4억 원 넘게 임금을 채불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293차례 위반하는 등 법을 어겼습니다. 이 중 6건에 대해서 형사위권하고 상사 2명에 대한 8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괴롭힘을 한 당사자에 대한 처분이 조금 송반방의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너무 약해요. 우울함 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갓 결혼식을 올린 새 신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측은 또 안의학에 대응하고 조직적인 은폐도 시도했고요. 결론은 징계와 과태료였습니다. 아까 이용수께서 말한 대로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이 처벌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다 각자 판단하실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엄발은 없었다. 잘 고른 것 같아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네.